동대문 DDP 야외에 마련된 채널A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평양 남북 정상회담 첫째 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관심 속에 많은 화제를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비핵화와 관련된 정상회담 결과일 겁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평양 남북 정상회담 첫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비핵화일 텐데요. 어떻게 이번에 비핵화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첫 번째 정상회담을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지 또 이 하는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아직까지는 내일 정상회담이 끝나봐야지 이번 방북의 전반적인 성과와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방북했는데요. 만약 내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거나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신고 리스트 제출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비핵화 관련 진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좀 주목받는 장면 많았습니다. 파격이다, 최초다 이런 말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베이징에서 했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싱가포르에서 했었죠. 그리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함께 평양 순환공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도 굉장히 의례적인 최초입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인데요. 아주 그동안은 항상 백화원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집무실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를 공개한 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였던 백화원 영빈관에서 농담을 던졌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두 정상 내외가 백화원 영빈관에서 상당기간 담소를 나눴는데요. 담소가 끝나갈 무렵에 두 정상이 이동하려 하자 취재원이 좀 가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웃으면서 나가줘야지 역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본인을 낮추는 그런 표현도 했는데요. 어떤 표현을? 문 대통령에게 비록 우리가 수준이 낮지만 성의를 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서 세상 많은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방북에는 4대 그룹의 총수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남북 경협을 아마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경제인들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네, 그룹 총수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북인데요. 공군 1호기에서는 김연철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옆자리가 최태원 SK 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김연철 보좌관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인들 평해안 고려 호텔에 도착해서는 로비에서 사진을 찍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셀카를 찍었고요. 최태원 회장은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첫날과 내일 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동대문 DDP 야외에서 마련된 채널A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